제가 그 기독교의 언어를 보다 보니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계신 거 하나가 왜 못된 짓이라고 하냐면요. 예수님이 욕하셨던 짓이에요. 바리세파들을 욕할 때 이 위선자들아 속에 하느님이 안 계신데 하느님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게 위선인 거예요. 속에 하느님이 안 계신데 성령이 응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지로 노력하면서 식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는 천국 갈 거다. 충실한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남한테도 그렇게 선포하는 게 그게 위선이고요. 그게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 들을 정도의 우리말로 하면 개 자식들아 이상입니다. 개 아들들아 이상이에요. 그 이상의 말을 퍼부으시면서 욕했던 그 위선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사람 바올이 더 보태죠. 바올이 뭐라 그래요. 율법 떠드는 놈들은 남을 단죄하기만 하지 남이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거예요. 왜 율법을 문제삼나야 사도바올이. 율법은요. 너가 죄인이라는 것만 가르쳐주지. 그럼 죄인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 율법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되나요? 하는 걸 안 가르쳐줘요. 그건 성령이거든요. 성령이 응하지 않으면 우린 율법을 못 지켜요. 깨끗하게. 불교시로 말하면요. 바람일이 안 나와요. 어거지 보시, 어거지 자선, 어거지 율법, 어거지 인욕을 할지 몰라도요. 평안 속에서 흔쾌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작업은 안 나와요. 하나님과 함께하면요. 인간적 번뇌에서 자유롭습니다.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한답니다. 그런데 제가 보는 지금 교회 리더들의 모습은 뭐였냐면요.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성경을 들고 와서 이걸 율법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고 있어요. 넌 쓰레기야. 너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. 남을 단죄하되 자기 속도 안 보이고 남한테 이 말씀을 지키게 할 힘을 줄 힘도 없어요. 답은 성령인데. 하느님을 소개해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도 보면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자기가 리더라는 역할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앞에서 큰소리 치면서 나도 니들 때는 그랬어. 그런데 난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어. 훌륭한 성교사가 됐어. 하면서 다그치는데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요. 신기하죠. 그런데 그분들은 다 자기가 지금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. 왜곡돼 있어요. 본인의 고정관념과 환상과 본인의 어떤 감정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어요. 왜곡돼 있어요. 그 증거가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냥 쉽게 뱉어버립니다. 그런 말을. 약간 의식이 고향된 상태에서 드는 그냥 생각을 양심성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나한테 저 집을 사라고 했어요. 뭘 하라고 했어요. 뭘 하라고 했어요. 그 아버지는 지름신인가요? 보통 뭘 질러라라고만 외칩니다. 양심성찰 없이 그렇게 아버지 뜻을 얘기하시는 건 정말 망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양심성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버지 뜻이 맞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. 왜? 인간의 마음에 실제 성령이 응했더라도 응해서 여러분 응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의 무의식의 왜곡이 들어가요. 여러분 꿈꾼 거 다시 기억하려고 해도 이미 무의식의 왜곡이 들어가고요. 꿈꿀 때 이미 무의식의 왜곡이 들어가요. 인간의식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. 근데 어떻게 그런 되게 구체적인 사안에 뭐 하라, 사라, 마라 이런 말들이에요. 그렇게 쉽게 현혹되시냐는 거예요. 거기에 얼마나 여러분의 무의식적 갈망이 이미 개입되어 있겠어요. 그러니까 양심성찰 해보시라는 거예요. 해보시면 진짜 하느님 말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. 성찰하는 과정에서 내 욕심이 낀 게 보여요. 그러면 이건 왜곡됐구나. 바로 알 수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안 하시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이니까 나한테 좋은 말이니까 이미 믿고 있잖아요. 이미 이렇게 탐진치로 움직이고 있고 인간의 본성, 나약한 본성대로 움직이고 계시면서 자꾸 자긴 아버지의 아주 효자인 척 자꾸 굴면 충실한 자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 오판하고 계신 겁니다. 그래서 양심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라는 거 바로 아시고 하나님과 성령과 바로 만나실 수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그리고 그걸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잘못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그 공동체는 잘못 가고 있어요.